1년 내내 결빙돼 있어 여름에만 반짝 항해가 가능하다. 이 호숫가에 에노다 로지가 오롯이 자리 잡고 있다. 광활한 캐나다 북부의 야생보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 거점이다. 경비행기가 호숫가 물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다. 마침 옐로 나이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. 이곳은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름에만 문을 연다. 사람의 발길이 뜸한 한적한 곳이기에 그 특별함을 더한다. 한쪽 벽을 장식하고 있는 곰가죽이 이곳의 상징이다. 조용히 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. 대자연 깊숙한 곳에서 와일드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는 에노다 로지. 시라소니 모양을 딴 풍향계가 눈에 띈다. 숙소 주변에서 야생 여우를 발견했다. 여우가 인간의 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은 큰치 않다. 하지만 이곳에선 종종 볼 수 있다고 한다. 자유롭게 활보하는 여우 한 마리.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어느새 숙소 안까지 들어온 여우다. 그 모습이 놀라우면서도 귀여워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갔다. 오늘의 주거지에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넉살도 좋다는 이 녀석. 졸린지 나른하게 눈을 감는다.